드로잉제의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연습 두번째 영상으로 선연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붙여서 쓰게 되면 왕복하면서 선 끝이 뭉쳐지게 됩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끝을 떼서 쓰는 선을 연습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 이렇게 선이 겹쳐지게 되면 계속 뭉쳐진게 겹쳐짐으로 해서 선이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선이 왕복해서 움직일 때 끝을 떼주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 선이 이렇게 같이 겹쳐지더라도 뭉쳐지는게 적기 때문에 선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떼서 쓰는 선연습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종이 옆면으로 봤을 때 선이 지나가는 궤도를 보면 이렇게 같은 강하기로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끝을 떼는 선의 궤도를 봤을 때 바깥에서 떨어져서 종이에 닿은 면이 쭉 지나가다가 다시 연필을 떼주면서 선이 떨어집니다 떼서 들어가서 끝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손이 디젤에 놓고 이렇게 잡고 쓸 때는 손목을 돌리면 조금 쉽게 끌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고 할 경우에는 손목을 돌리면 이렇게 끝이 틀어지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직선이 나올 수 있게 반복적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선은 왕복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쪽 방향만 쓰는 게 아니고 선연습은 왕복으로 해줍니다 끝이 뭉쳐서 쓰는 선에 비해서 떼서 쓰는 선이 조금 약하다고들 하는데 아무래도 아주 센 색깔을 쓰기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끝을 떼서 쓰는 선도 진한 선을 쓸 수도 있습니다 끝부분이 좀 연해지는 면은 있긴 합니다 다음은 연필 톤 변화를 주면서 쓰는 선연습입니다 이 선을 쓸 때는 붙여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글라데이션 느낌이기 때문에 선을 붙여서 쓰는 선도 연습하고 떼서 쓰는 선도 연습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진한 톤을 넣고 그 톤이 이제 점점 풀어지는 느낌으로 가로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선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에 몰두하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똑같은 톤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림이 깊이가 없어지고 어두운 데는 그냥 까만색, 밝은 데는 밝은 색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연습과 톤연습을 동시에 해준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눴을 때 색의 단계가 나눠지는 상태를 연결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선을 사용합니다 쭉 색을 풀어주면서 이 선을 연습해두면 그림을 깊이 있게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떼서 쓰는 선으로도 톤 변화가 있는 선 연습을 해줍니다 다음은 붙여서 쓰고 끝을 떼주는 선, 한쪽 끝을 떼주는 선을 연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만 떨어지는 선, 강조 표현을 한다든지 한쪽 면에 찍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선인데 많이 사용되고 유용한 선입니다 세 가지 선을 숙달하게 되면 그림 그리는 자체가 많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색의 선을 자유롭게 쓰게 되면 색의 정복이 되는 겁니다 앞에 영상을 복습하는 거고 오늘 연습할 선은 강약을 주는 선입니다 선이 쭉 강하게 들어갔다가 연했다가 강했다가 힘을 뺐다 줬다 하면서 쓰는 선입니다 드로잉을 할 때나 스케치 할 때나 그림 외형을 딸 때라든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는 선입니다 이렇게 쭉 동그라미를 뺑 돌리는 것보다는 선을 강약을 주면서 돌려줍니다 오 찌그러졌네 강하게 찍는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도형 같은 경우 밝은 부분은 연하게 빛이 이렇게 올 경우에 아 이것도 찌그러졌네 동그라미가 안되네 오늘따라 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국화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같은 색깔 같은 라인 에이씨 같은 색깔 같은 라인으로 선을 끊는 것과 강약을 주면서 이파리를 이런 식으로 진했다가 연했다가 강했다가 강한 면 잡아주는 색깔 또 풀어주는 색깔 강약이 계속 들어가면서 빠르게 선을 사용합니다 드로잉 할 때 이렇게 거의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연습해두면 좋습니다 선을 떼지 않고 붙여서 크로키 기법이긴 한데 필력이나 이런 게 빨리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강약을 주면서 그 다음에 줄기도 여긴 조금 진하게 강했다가 연했다가 다시 강했다가 이런 식으로 강약을 주면서 보기 좋죠 그냥 똑같은 색으로만 넣는 것 보다는 포인트 조금 강조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 선만 봤을 때도 그림 느낌이 확 달라지죠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점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점선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띄엄띄엄되어 있는 선들을 쭉 연결해서 사용하는 짧은 선 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강약을 주는 선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만약에 라운드를 끊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쭉쭉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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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선을 말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쓰는 선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단번에 쭉 이렇게 쓰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가로선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렇게 짧게 짧게 거기에도 나중에 긴 선을 쓰는데 끝에서 끝까지 단번에 쭉 이런 식으로 밀어 주셔야 됩니다 긴 선 사용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짧은 선은 반드시 고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필 선의 필력이 좋아지고 그림이 깔끔하고 세련되어지고 폐화적인 느낌도 잘 나고 좋습니다 선 묘사에도 국화 하나만 하기 좀 섭섭하니까 제가 인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해골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 그려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을 쭉 따는 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여니 비가 와서 아이고 무서워라 해골 바가지 끝을 떼는 선을 사용하는 게 어렵다고 질문들 많이 하시고 실제가 가르칠 때도 까다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 연습이라는 거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하면 다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확 차이가 나죠 이상으로 두 번째 선 연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